자 안녕하세요 보험학리 유삼 전설의 보험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8월 31일 토일 월 화 수 딱 5일밖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없는 앞으로 전설의 등급 전설이 될 미리쯤 예약해둔 전설의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호님 암보험은 어떤 암이든 걸리면 진단금 받고 담보가 삭제되는데 유삼은 암별로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죠 카카깍깍깍 최초 1회 내가 갑상선원 걸렸다 2천만원 드릴게요 경계손준이랑 걸렸다 또 2천만원 드릴게요 대장전망량 걸렸다 또 2천만원 드릴게요 카카깍깍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찐찐찐찐찐이야 찐같은 정말 유삼입니다 자 김조님 비갱신형은 가입이 안되나요?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갱신형도 비갱신형도 모두 2만원 채 안돼요 걔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기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에 상담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